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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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모숨금서로 부리고 산에 눈물 캐서 부리고 그러대요. 나는 따라댔거든. 따라댔서 비 왔어요. 골목골목 다 지내고 맹맹 다 지내고 옷에 갈 때 가면서 늙도로 왔어요. 선물. 그때는 물도 없었어요. 샘이 물 틀어먹고 내가 21에 왔어요. 친정에서 살 때 친정은 물 있고 전기는 들어와 있었어요? 그거도 전기가 안 들어갔어요. 물은? 물은 샘이 찔다 먹고 이 늙도에는 물 달아다 물도 없어. 한 방울씩 있을 때는 있어도 비가 오면 좀 있고 그러면 물도 없고 저녁에 물 달아다 먹고 깍쟁이 불씨고 전화도 없고 친정이 편지 배꼬 칠새 배꼬 칠새 배꼬 칠새 천이 수건이 배꼬 칠새 배꼬 같은 흰 수건 밑에 거울 같은 눈매 바람 나 많이 보믄 병드는데 살라마 그만 보고 지야 보믄 보고 말 못 말게 살라마 그음 볼 수 있어 그만 할라 여자 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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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하하